안녕하세요. 김지연이라고 합니다. 저는 20년간 기술이 우리 사회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제가 이번에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ESG에 도움을 주는 기술은 어떤 지렛대의 역할을 할까? 이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리해서 회력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걸로 인바이오먼트, 환경 쪽은 기술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 같고 소셜 쪽은 기술이 고도화되면 그게 남용되고 오용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이 많거든요. 그와 관련된 이야기. 세 번째 거버넌스톡은 특히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은 기업 경영의 어떤 초명화를 보장해주고 다양한 형태의 공정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ESG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